아 불안한데 뉴크라고요? 와 점수 차 너무 많이 나는데? 이렇게 서럽다 그래서 점수 차이면 정말 힘들수도 있는데 여기서 점수가 낮다는건 말을 안한다는거일수도 있어요 연관은 있습니다 왠지 이거 그냥 할거같은데 하나 잠수야에다가 나 이럴줄 알았어 량거 량거 펑펑 펑펑 하이 펑펑 펑 펑 펑 와아 다낭 다했죠 이게 홈뻥맨 입니다 알겠어요 좀 도와 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, 이거? 봄 루비 루비 스마트 파트 아 위에 있네 안 된다 임마들아 날 화나게 하지 마라 뭐야? 갑자기 알아 안가? 뭐야 이거? 뭐지? 잘못갔다 진짜 아~~ 양거 출라 양거 출라 비 이거 비 비 양거 상거 상거 바울 땐 바울 땐 유비 바울 땐 유비 유비 부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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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왜? 얘 왜 이러냐 미쳤다 시 시댁 도착 왜 속아 이 새끼 이거 너무 힘들어 아 힘들다 치아가 했어야 되겠다 치아가 했어야 되겠다 화이찬 조심 화이찬 조심 화이찬 얘는 잘하니까 총 줘 줘야지 이게 바로 차별 대우라는거죠 잘할만큼 존중해 줘야 되요 비쇼 조심 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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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했다 오케이 욕장에 부자 다 황봉 다 황봉 워에 향광 다 황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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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황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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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바 황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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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말 안듣는다 진짜 말 일도 안듣는다 진짜 말 일도 안듣는다 다 황봉 왜 점만 왜 점만 하하 진짜 아 존나 싫다 아 진짜 이거 이거 마이크 할때 계속 패고싶다 저 패고싶다 저거 왜 계속하지 짱나는데 지금 쉬운거 얼마나 날려먹었니 얘들아 뭐하러 뭐하러 싼거 야거냐고 어지럽다 진짜 어지럽다 진짜 아 또 어디 와 떨어졌다 서슴 하.. 수능 추러드는거 같애 여러분들 미친거 아니야 그니까 여기 함부로 가면 안되는곳인데 에이컱 에이컱 와.. 힘들다 B? B 있을거 같애 B 있을거 같애 자유자유 미쳤나 이봐 미쳤나 새끼야 니가 대나 미쳤나 화이창 화이창 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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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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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으면 난 이기면 된다 난 딴이 욕심 없어 이 바보들을 이겼으면 좋겠어 여기 너비 화이창 화이창 조심 보영 보영 오케이 너비 이기기나 해라 그냥 어쩔수 없잖아 이 정도면 이사람 전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공격 탕수 끈상부창 많이많이많이 여비 여비 맘대로 생각해라 뭐 모두 다 이겼으니까 다 이겼으니까 다 이겼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이겼으면 됐지 더 어디야 푸시는지도 모르는데 어? 어딨어? 쇼 화이창이거 케이쇼신 어디 방금 방금 뭐였어요? 부스터 부스터 그냥 끝나길 바랄게요 나 이제 이길 줄 몰랐다 이거 와 와 와 와 와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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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할아갔다 하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